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에 있는 청원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에서 성인학습자 학생을 모집합니다. 만학도의 정규 4년제 학사과정으로 주경야독을 위한 좋은 기회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입학수시모집으로 100% 면접선발이며 모집정원은 성인학습자 전형 16명 및 재직자특별전형 1명 등 총 17명입니다. 성인학습자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 지원할 수 있으며 재직자특별전형은 연령관계없이 직업계고 출신 재직자로 산업체 근무, 홍산, 경력 3년 이상이면 됩니다. 수업은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합니다. 비대면 수업은 주어진 학습기간 내에 동영상 수강으로 출석이 인정되며 대면 수업은 토요일에 등교하여 출석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마음은 있어도 학비 부담이 크면 접근이 어렵겠죠. 반값 정도의 낮은 등록금 수준과 중산층까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된 국가장학급 혜택 등 학비 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성인학습자, 재학생들이 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일부 납부 대상에 해당되어 학비에 큰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무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원소 마감일이지요. 2024년 9월 13일이 원소 접수 마감일이니 한력의 빨간펜으로 동보라미 치시고 마감일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꼭 접수하세요. 선발기준이 까다롭지 않으니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 이론과 실무지식을 쌓아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시고 4년제 졸업장도 손에 쥐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보세요. 2024년 하반기에는 홍산, 홍성구간 서해선 저출도 개통 예정이라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차 통학도 가능합니다. 입학 상담 및 원소 접수 연락처는 041-630-3297, 010-9132-6410입니다. 문의사항이나 입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위연락처로 연락주시고 만학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이 내일보다 빠른 날입니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